Q. 플랜 A 한 번 더! 정말 한 번 더 걸어둬라 여참은 르블랑 약간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2등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플랜이에요 이게 마녀 죽였다! 아마 고치! 그래도 힘으로 고치가 나냐! 다시 한 번 바텔디 뽑고 2등을 지키려고 여기 있구나 발개 먹는데 그냥 줄 거냐 탐캐치까지 퇴로쪽 퇴로쪽 묶어놓고 1.4 그리고 1 플러스 1 계속 르블랑도 사이드쪽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 문제 지금이었습니다 사이드쪽 압박을 거세게 넣으니까 르블랑도 그쪽에 가야 되잖아요 얼굴이 그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조커는 적 정글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이드쪽을 반대쪽을 또 봐주기도 하고 센팡이 다센팡이 묶으면 뭐가 하나 없어집니다 싸움을 열었죠 이게 라칸 그냥 죽입니다 터뜨렸어요 상대편 펼쳤을 때 타워나도 죽여라! 여전게 타워 깨고 게임 흐름상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딜 인급 대회킹은 장면 부업입니다 아 근데 장군 한 번 잡자 도무도무도무 도무도무도무 도무도무도무도무도무도무 와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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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쨌든 이득을 더 봐야 되요 더 이득 보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더 이득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도 전멸 너 중간이도 없잖아 이거에요 지금 운송수단 이걸 운송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맞죠? 탐택시 있어요 탐택시 그럼 이번엔 보스턴가요? 체력이 너무 불안해요 샌드박스도 샌드박스도 불안해요 샌드박스도 불안해요 이런 장면이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이런 장면 르블랑이 들어가서 받아먹자 오플릭 뒤에 있어요 오플릭 뒤에 있어요 오플릭이 눈 크게 뜨고 있습니다 오플릭 뒤에 있어요 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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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해말라 하나 생명을 할 것 같아요 버스트 해말라 버스트 해말라 이건 안돼 완전 망해 좀만 참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는게 맞긴 맞는데 한때 2번에 근데 조코도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 구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단 덮고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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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결국 밀고 들어오는 힘 차이가 무지막지합니다 묵직한 조합이잖아요 라칸 전멸이 있을땐 저런 이니시가 돼요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도 바론 먹으니까 블루를 대원하는데 요리 끊자 요리 끊자 요리가 커졌죠 요리가 커졌죠 요리가 커졌죠 내가 라이젠 때 그래서 트알이 죽었습니다 맞카드 그러면 다 타고 날아가는거죠 온갖 이득 다 보고 장로로 회전하게 생겼는데요 자 모그라보 졌습니다만 그만 라칸 서포트에요 지금 하나생명이 지금 억제기 막 이렇게 다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게 뭐 잡고 장로로 치고 나갔으면 모를까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쵸 보노가 없어요 보노가 그리고 계속 들어와요 아직도 오 4대3이 돼 자 라마 점장에 다 잠시시켰구요 이거 이즈리얼도 미니언 끼고 있는 점체에서 좀 어렵구요 자 그러면 넥터스 버스트 넥터스 버스트 넥터스 버스트 네 끝났습니다 제재 제재 샌스박스 이렇게 운영하는거군요 결국에 데이터상으로 보면 막 엄청나게 뭐가 눈에 띈다거나 이런거는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도전 도전 진짜 터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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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